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입니다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, 좋아요,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가장 빠른 이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비이민비자와 달리 영주권은 기준 임금 책정과 구인광고, 노동허가, 이민청호서 신청 및 승인, 이민비자 신청, 그리고 인터뷰 등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. 중간에 오디세라도 걸리게 되면 추가 서류를 준비하다가 수속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기약 없는 기다림에 2주 자체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시죠. 자 그렇다면 미국 이민을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그건 바로 믿을 수 있는 고용주를 확보한 성공이민 MCC와 함께하는 것입니다. 성공이민 MCC에서는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수의 고용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MCC에서는 고용주 선별 시 세금 보고서와 사업체 운영 실적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믿을 수 있고 튼튼한 곳만 선별하고 있습니다. 고민하다 보면 시간만 지체될 뿐입니다. 미 전역 다수의 고용주를 확보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베테랑 전문가, 그리고 한미 로컴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함께하는 MCC와 지금 바로 미국 이민 준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빠른 미국 이민의 정답 준비되어 있는 MCC 뿐입니다. 취업이민과 미국 영주권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MCC 대표번호 02555-6155로 문의주시거나 네이버에 성공이민 MCC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